핑크색 옷을 입은 하객, 감이 딱 옵니다, 이 기자. 지은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인데 민폐인지 한번 봐달라는 사연입니다. 이 여성이 입고 가겠다는 하객룩은 이 프릴, 흰색 프릴이 포인트로 달려있는 분홍색 원피스라고 하는데요. 이 분홍색 원피스가 과연 결혼식에서 민폐가 될지 고민이라면서 이런 사연을 올렸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푸처 핸드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황금 같은 주말에 바쁜 시간 쪼개서 가는데 더욱이 축의금도 들고 가는데 예쁜 옷도 내 마음대로 못 입냐? 신부보다 예쁘면 결혼식도 오지 말라고 하겠네, 아주. 동그라미. 아, 야, 야, 야. 자, 어머, 어머, 얘 좀 봐, 얘 좀 봐, 얘 좀 봐. 단체 사진 찍을 때 핑크핑크한 옷 입으면 튀는 거 몰라? 평생 남는 결혼식 사진에 신부보다 더 튀면 그건 민폐야, 얘. X. 아, 야, 이거는 지금 이자연 기자의 딱 생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 일단 소수 의견. 우리 양 변호사님. 사실 이게 저도 격식을 과하게 따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은요, 분명히 예식입니다. 그냥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그냥 재미있고 즐거운 자리 모르는 자리가 아니라 하객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물론 결혼식의 형태에 따라서 요즘에 부모님 타격도 따로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예식도 있거든요. 그런 예식이 아니라면 그리고 단체 사진이 결혼식장에 가서 찍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거기에 빠질 게 아닌 한 들어갈 거면 이미 저걸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건 굉장히 매너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야, 지금 팀장님 표정에 난 동의 못하겠는데라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저 정도는 정장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식장에 수영복을 입고 왔다든지 사이클 복장을 입었다든지 등산복을 입었으면 그럴지 모르지만 저건 외출복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용인이 되는 건데 저뿐만 아니고 이자연 기자도 용인이 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박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맞죠? 저는 이제 두 분 다 동감이 되는데 일단은 그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안 튀어요. 별로 안 튄다고요. 입고 가세요. 아 진짜? 새빨간 옷이라든지 그냥 별로 안 예쁘거든요. 저 제가 이상한가요? 저게 안 예쁘다고요? 분홍색도 그냥 좀 누리끼리한 분홍색이잖아요. 옷이 안 예쁜 게 아니라 신부가 하얀색을 대부분 입잖아요. 저 밝은 색이 있으면 확 튀어버립니다. 오히려 정말 하얀색이라든지. 투샷 좀 잡아주세요. 저 두 분. 싸워. 싸워. 빨리. 이게 지금 박준 변호사가 여성 오류에 대해서 너무 이해도가 떨어져서 하는 얘기예요. 아 진짜? 변호사님 찍을 때 저 지친 정장을 왜 입는데요? 신부가 하얀색이 돋보이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저게 저렇게 분홍색이 들어가 있으면 싸워하자입니까? 저 분홍색은 누리끼리한 분홍색이에요. 정확한 분홍색이 보겠지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 이쁜인 게 너무 좋아.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이쁜 옷이 아니에요. 정말 하얀색이라든지. 아니요. 이쁘고 하얀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튄다니까요. 제 결혼식 때 저렇게 입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보기 싫어요. 아니요. 본인은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눈에 튀지가 않습니다. 너무 좋아. 별로 안 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개인적 취향 문제잖아요. 별로 안 태워 보여요. 이 공간에 있는 유일한 여성. 우리 이자연 기자의 의견.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아니 뭐 저는 제 결혼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 정도 입고 온 건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정 걱정이 되시면 사진 찍을 때만 좀 뒤쪽에 서신다든지 끝쪽에 서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족 여러분들도 김동료님은 그런데 그날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희정정님은 고민되면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미셸님은 흰색 원피스면 아니면 되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 잘스ción! 민주당 suo증. Liverpool 부모기 야외한 간격 opic 1 2 양 50 30 47 101 아멘 7 ней 80 한글자막 by 한효정